하드.. 저렇게 뜨면 대체 어떻게 이겨야되냐 오 형 이번엔 사일러스야 이 캐릭 엄청 쉽거든 팁 하나 줄게 대충 도가리랑 수리범 들면 이겨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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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졌다고? 뭐? 그런데 짜잔 어 심상치 않은데 어? 건물까지? 아니? 뭔 시대야 이거 뭐 미쳤네 아니 우리 칼 두개 주는거봐 아니 병유령 쓰냐? 뭐 좋은데 난 씀 세모? 리항아리 세모? 리항아리 김희컬 김희컬 구불구불한 개미 구불구불한 개미 위치피 아 근데 보스 저거네 제일 맘에 안드는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잡았다 과연 잡았다 역시 가지야 뭐? 일막에서 가지건무 세모양 병소 그 형상 먹으면 이긴다고? 그런 시드가 어딨어 형 게임의 실전이야 재미나 괜찮아요 보수도 가지가 마음에 안 들거야 샘샘인데 암튼 샘샘임 암튼 샘샘임 암튼 샘샘임 뭐야 왜 자꾸 나와 뭐야 왜 자꾸 나와 뭐야 왜 자꾸 나와 백 음 매친 시드 규칙 중소 행정이요 네? 운의 참탑 아니라고요? 에이 인물 보면 따다는데 크 그런데 짜잔 와 마무리 주는거봐 살려줘 불쾌 하나만 줘봐 불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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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하하하 몇 덱이제? 18 25 아 비겁하게 가시 올리지 말고 인마 정정당당하게 해라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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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퐁 와 잔상 대단원 미쳤나 아니 당연히 에너지웁을 먹어야 되는데 거즈같이 나왔네 짠 폭주총맨 폭주 폭주 폭주탐틀총맨 아이 근데 삼코덱이라고 에너지 없어 못써 저거 쓸 수가 없어요 에리트 세마리 잡으러 가야지 아니 이제 폭주탐틀총맨 아니 근데 진짜 에너지 흡을 먹었어야 했는데 쓰레기 게임 이시드 가지고 쓰레기 게임이라고 하는 건 좀 양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꼬로미 케미컬 꼬챙이다 이게 입술도 쓰지 이렇게 하면은 63 곱하기 2 아니 또 졌어? 블리트 갈까? 허어 내 무검 내 잔상 게임 잘하는 그램 리도 강철의 폭풍까지 공포컬 아니 이거 진짜 에너지 흡을 먹었어야 했는데 옵션 하나로 잡아 뭐 뭐지? 평상 쓰는게 낫겠죠 일단 이거 먼저 써보자 산상 규제빔? 음악 와 음악 음악 곧바라야 곧바라야 와 대다 논 와 그래 전등 이런걸 줘야지 너무 쎈다 진짜 0 곱하기 5 스톨링도 된다 진짜 이지 보던데 저게 왔어 쭈 엘리트다 엘리트인데 뭐 엘리트인데 어쩌라고 나는 엘리트 잡네 사일런트다 어쩔 고구마 어렵게 쎄네 아니 더러운 걸로 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 이 게임의 이름은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아니라 이제 더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심장 잡을 때 조금 병상 쓰레기 게임 되는거 왜 개쓰기 싫지 평상 쓰는게 맞긴 할텐데 이번 보스물은 꼭 에너지 물뜨기를 에너지 물뜨기를 내 정밀 오둑이야 정밀도둑이야 악질 사일런트 정밀도둑 1 플러스 1 18딜 정밀만 좀 봐라 아 왜 안썼지 슬기없네 퍼뻔지롱 음 아하 진짜 다음엔 제발 에너지 우블 꼬챙이 케미컬 내 꼬롬이 미친 조합인데 너브 눈에 안뛰네 다른게 너무 좋았어 응 강화하네 엘리트 하나 둘 셋 Here we go 으 깨시 긁혀 전쟁특 썸 두개 찍혀있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의 우블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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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티티의 마무리 쓸 수 있음 고개.... 고개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니 누굴 먹으면 강화가 안되잖아요 으으 뭐?? 프리즘 먹고 현실집에 찾는다고? 역시 형이야. 뭐? 프리즘은 0골드에도 안 산다고. 사는 쪽이 돈 받아야 돼. 처리비 받아야 돼. 총에 하나 줄까? 아니 폭주 하나 줄까? 근데 폭주 두 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체력씩 주는 게 낫지 않네. 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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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사실 의지, 의심. 있는 줄도 몰랐다. 아직 있으면 덱에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내면 이김. 마음도 recom. 좌우. 나, 안 Ridge. 아니 우위, 나, 안. olurs собой. 토의 스토리 crear. kt. 과도자였던 것 이래도 핸드 드릴은 사기 싫다 이게 쓸모없는거 다방닌두 다방 그래도 쉽게 뺐네 아니 잡아야겠다 굿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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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굿났어 굿 Build 유령 써야 겠지? 저 망할 놈이 계시기 때문에 맹단 상달곤 너무 좋아 5대회차 세트에다가 유령의 형상까지 붙은 것도 괜찮아보이네 괜찮아보이네 에너지 없어서 쓰지도 못한 3,600 3,600 이 턱벌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5대회차 세트에다가 5대회차 세트에다가 5대회차 세트에다가 뭘 써도 주네 다이런트 하고 싶은거 다해 아이고 부채까지 감가 아니 넘치 이것라기야 힘이 넘친다 끝없는 힘 심지어 체력도 계속 리필드 50대 때려서 잡을 수도 있겠다 2단계에서 Pokeball을 하기 위해 2단계에서 다음은 2단계에서 1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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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에서 3단계에서 불쾌해져라 쥐예예 남도한 손자고 선천카드 개맞네 왼전뿔이 없을때 왼전두장을 쓰면 왼전뿔이 된다 리빙포인트 이글을 본 저희집 고양이가 20승선을 뚫었습니다 왼전뿐 빠싱 아니 꼬챙이 더 더 바꾸가 진짜 말도 안되게 강하다 말도 안되게 강하다 근데 음 심장은 괜찮을까 창방은 형상 쓰면 되고 심장은 형상 써도 조금 더 싸워야되서 환풍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받는 이걸 받는 진미는 구경 15 2개월 결빙은 풀링 이 에너지가 부족하더라 와, 성에게 필요한 눈물은 문실. 뭐라? 제민이 최소 30분. 슬작년. 와! 무수한 눈물이. 무수한 눈물으로 인플레이션 잡는. 죽은거 알아 채널. 중탄생 얘기가 다르잖아, 단두댁이라면. 단두댁이 맞긴 하지. 정밀도 있고. 업무도 있고. 갑자기 가지가 나타나서. 스네골. 얘네들은 형상 쓰면 안 무섭지. 야, 뭐야. 총매두개 왜 나빠져. 앗. 독 걸어봐봐. 에이, 걸지도 못하는게. 아, 근데 마지막에 탄성 플라스크 나오네. 진짜 겁나 세다. 이거 유령의 형상 안 썼어도 안 맞았겠다. 미친듯이 강하다. 미친듯이 강하다. 미친듯이 강하tering, 데диiva, tempting 가즈단도 폭촉대단원 덱입니다. 아 크렌즈 오돔네. 아 크렌즈 오돔네. 아씨. 괜히 죽은거 더 때리다가. 쌍절곤 놓쳤네. 아 미라손 따지. 아니 미라손 따 쓰면 무검 하나 더 쓰지. 공짠데. 버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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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들. 누가 가즈단. 이펙트. 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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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님. 지. 는. 고아. 님. 고아. 도서. 꼬채. 겁나. 쓰네. 로. 치겠는데. 영평 너 평소에 맘에 안들었어 오오오오 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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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아 힘내 죽지마 그냥 단돌뿐이야 단두 그냥 단두야 버텨 이 녀석아 그냥 단둘 뿐이야 이건 그냥 단둘 단두라고 단둘이 미쳤네 완넘은 당연하고 거의 3700점 이런판에 적어놔야 되는데 윙부츠 나와서 엘리트 다 데려잡고 3900 찍어야 되는데 까비 까비 단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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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